25만 6천 8백 사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은 은 동사는 2007년 8월 설립되었으며 더말필러, 더멜필러 등 미용성형용 의료기기, 창상피복제 등 수술,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더말필러 등 메조테라피 제품, 유착방지제, 콜라겐읍수성창상피복제와 콜라겐조직보충제의 4가지 의료기기 제품군이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2019년 12월 1일 NH 스펙 11호와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기업개요 대시 2007년 8월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년 11월 NH SPAC에 합병되며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대시 생체제료인 히알루론산, 콜라겐을 가공하여 의료기기, 의약품, 코스메스티컬 제품 등 전략적 응용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하필로 유착방지제, 콜라겐읍수성창상피복제 등을 생산 대시 2020년 식약처로부터 보톡스 수출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7월 항노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대마 줄기 추출물 화장품을 출시하였음 재무대시 수술 슬래시 시술용 제품군의 역성장애도 미용성형용 제품군의 매출 확대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의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금융 부채 평가 이익 발생,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 감소로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 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COVID-19 엔데믹 및 마스크 전면 해제로 미용성형용 제품군의 국내외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abg-lab-llc사의 6개 품목에 대한 위탁 생산 공급 계약 체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7일 기준 장마감 한국pnc의 시가 총액은 273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pn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17위입니다. 한국pnc의 상장 주식 수는 6791만 2443주입니다. 한국pnc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pn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7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6패 27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원, 마이너스 112억원, 마이너스 10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원, 마이너스 1763억원, 마이너스 445억원입니다. 한국DN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32%이고 유보율은 2655.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